은변덕에 지욱이가 저한테 연락한 거였어요. 은봉이라는 사람 변호해달라 한번 부탁하려고. 그러니까 전 두 분을 다시 맺어주기 위해 살인 요기자가 됐던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. 나 미워하는 거 아는데 너무 미워하진 말아주고요. 남 연애 사갖고 제가 무슨 권리로요? 솔직히 바람피는 연놈들 여자와 남자들 제가 참 싫어하거든요. 왜 맨날 그렇게 장난처럼 끌고 웃어요? 장난처럼 안 하면 지욱이 옆에 어떻게 있어요 제가? 이거 말곤 다른 방법을 몰라요? 전 변호사 체질인가 봐요. 검사, 판사는 확실히 아니에요. 죄 묻고 판결하고 그런 것보다 누군가가 아주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길 바라는 변호사 타입이에요. 착해서 그래요. 아이고 우리 연수원 동기들 들으면 다 뒤집어지겠네. 나 살인자예요. 사람 죽인 사람. 아니 그럼 은변이 그 바바리면 발차기 그냥 빵 때렸다고? 그렇죠. 그 사람 때문에 다 꼬였어요. 진짜 대단하다. 아니 그냥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지 진짜로. 두 분 다정해 보여요. 그럴 리가요. 혹시 질투. 에이 뭐 질투는 무슨. 아니 솔직히 은봉이가 생각 있는 사람이면 지은혁같이 인성 쓰레기랑 친하게 지날지. 아니 근데 오늘 다들 나한테 왜 이러시지. 뭘 이렇게 그러시지 형. 빨리 빨리 얘기해 줘봐요. 아 근데 아직. 아 뜨거워 뜨거워. 야 야 야. 야 나 튀긴다고. 야 오빠 왜 그래. 번호사님. 야 야 야 야 야. 왜 그런 놈이야 진짜로. 점수 WhatsAp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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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t. 아이 형 tweets 야 야. 죽인다고 죽인다고. 아이 있어. 자 야 야 야. offspringophyt T-5 네가 그렇게 querer 이용할 만한지. 네! rixhov's evilvd 연기석 시작. 히히 라 ER 숲의 발 soothing. rév ich ihm Owen議員. lifetimeskiaper cái 아래 выход이 되고 inse sexy ghosts.